안녕하세요. 검정고시 마스터신입니다. 이번에는 저랑 사회를 해봅시다. 사회는 첫 번째 파트, 행복 파트예요. 행복 파트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1번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존재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칸트랑 벤담, 밀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칸트는 의무론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해야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고, 벤담이랑 밀은 최대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옳은 행위이자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는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 질 높은 정주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 됐나요? 그래서 착한 말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기본권이요. 저희 기본권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자유권은 자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섭과 침해 없이. 평등권은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고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이 있고 공무단임권이 있습니다. 공무단임권이 뭐냐면 누구나 공무원 혹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고요.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까 했죠? 참정권. 선거권, 공무단임권, 투표권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권은요. 인간다운 생활이었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그 다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수단적 권리다. 청구권이고요. 모든 국민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것은 평등권입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보는데 헌법 제37종 제2항에 보면 국가안정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필요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됐나요? 예를 들어서 군대,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게요. 헌법 제37종 2항 아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안전의 보장,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11번 답은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인권 갈게요. 인권은 특징이 있어요. 보편성, 누구나 가지고요. 그리고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성,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인권부장의 역사의 순서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일단 순서를 적어놨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 두 번째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세 번째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으로 참정권을 얻었고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으로 사회권이고 국제연합의 세계인권 선언으로 인권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인권에 대한 설명을 고를게요.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순서 말씀드렸죠. 영국, 독일, 국제연합. 그래서 이거는 가나다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기후인데요. 이제 기후와 문화권 문제가 계속 출제됐었어요. 2021년에. 그래서 같이 볼게요. 열대기후는 매우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옷, 그리고 화전농업이라고 해서 농업을 할 때 이제 태워요. 근데 여기 적혀있죠. 토양이 촉박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불을 지른다. 그래서 이게 이동식 화전농업입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이 나오는데요.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자본과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기와 열기와 해충이 많기 때문에 고상가옥이나 수상가옥. 이렇게 물 위에 있는 가옥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는요. 강수량이 매우 적고요. 지붕이 평평한 흙집을 짓고. 그 다음에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어요. 헐렁한 옷을 입는 거는 이제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고. 낮에는 온몸을 감싸고 다닙니다. 모래가 부니까 그렇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온대기후는 저희 나라인데요. 계절풍이 불고. 저희 나라는 남동계절풍, 북사계절풍이 불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가을을 가지고 있는 사계절이 있고. 쌀을 먹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냉대기후는 통나무집이고요. 한대기후는 털옷이나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얼음집에서 삽니다. 에스키몬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토양이 척박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불을 지르는 화전농업이 있는 곳은 열대기후입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적고 오아시스 농업이 있고. 광개시설, 밀, 대추, 야자, 지붕이 평평한 흙집. 그래서 이거는 건조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권인데요. 이제 문화권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일단 시험에 나온 문화권이 지금 건조문화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적혀있는 모든 문화권들을 다 적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나라가 들어있으니까 동부아시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 인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유럽이라고 해서 지중해성 기후로 수목농업을 한다. 그래서 수목농업은 올리브와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북극.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 읽으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문제는 건조문화여서요. 그래서 건조문화는 전통적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에 진출로 유럽 문화가 전파된. 그래서 한마디로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는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 이해 태도인데요. 자 여기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문화 중심. 자기 문화 최고. 문화 사대주의. 다른 나라 문화 최고.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 모두 최고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 문화 최고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자기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믿고 동경한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최고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맥락 속에서 장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가 자기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 나타난 결과이므로 우열을 평가하지 말고 차이를 존중하자는 게 문화 상대주의고요. 그리고 또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나와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거 맞는데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에 이슬람교의 명예살인 이슬람교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출교를 하기로 결정하면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게 명예살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예살인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족풍습이 있는데요. 전족풍습은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 크기를 많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고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식인풍습 아직까지 소수민족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사티 제도가 인도에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편적 가치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보편윤리를 들고 왔고요. 보편윤리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생명의 존중같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만든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행위. 그래서 여기는 보편윤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보편윤리와 함께 있는 내용으로 제가 하나 더 적었는데요. 특수윤리란 특정 지역에서만 공유하는 윤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화변동이에요. 문화변동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는데요. 내재적은 발견과 발명이에요.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그냥 우리가 이제서야 찾아낸 거고요. 발명은 없는 건데 만들어낸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에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는데요. 직접은 사람 간의 접촉,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전파는 요즘 책,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 전파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걸로 발명을 또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 나라의 예로는 한자의 자극을 받아 이두를 발명했던 게 자극 전파의 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내재적 요인인가요에서 아니요라는 거는 내재적이 아닌 외재적을 선택하라는 거라서 문화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걸 찾은 거는 아까 제가 발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이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니까 걔는 발명이에요. 되겠나요? 이게 좀 수능형 문제처럼 나왔는데 여기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한 사회 내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한다. 이게 바로 문화병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문화병존은 그냥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 한 문화 안에요. 되겠죠? 근데 문화융합이라는 거는 이게 C라는 게 아예 돼버린 거죠. A도 있고 B도 있었는데 그냥 막 다 싸그리 합쳐진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C라는 새로운 문화. 그 다음에 문화 동화는요. 이제 A라는 문화 안에 B가 아예 들어가든지 아니면 B라는 문화 안에 A가 들어가든지 하는 잡아먹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이민자 정책 이론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듭니다.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그래서 용광로 이론은 이민 과정을 용광로로 비유해서 용광로에는 철이나 굴이나 어떤 금속을 넣더라도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민 사회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버린 것을 용광로 이론이라고 하고요. 샐러드볼 이론은 모든 문화가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샐러드볼에 각자의 색깔들을 내는 이런 문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되겠나요? 샐러드볼에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여러 민족이 다양한 민족 문화를 하나로 녹여서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한다. 이거는 용광로 정책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요즘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볼게요. 사회보장은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4대보험입니다. 저희가 4대보험을 들어야 정규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면 강제성을 띠는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4대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까이고 받아요. 4대보험비를.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등 이제 기초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욕이나 간병, 그리고 가사서비스, 아니면 이제 뭐 보모서비스처럼 신생아서비스 이런 것처럼 서비스의 일종으로 되는 거에요.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회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재해보상보험.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공부조 나오죠?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보험인데요. 사회보험의 것이 아닌 걸 골라라고 해도 있죠? 그럼 저는 사회보험을 고를게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되겠나요? 고령화사회 때문이고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저희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인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맞죠? 저희는 지금 2010년도에 11.3이었으니까 고령화사회에 이미 들어왔고요. 됐나요? 그러면 도시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초고령사회라고 얘기했는데 초고령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예요. 그 다음에 2010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던데 지금 저희가 이 표를 보면 농촌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도시와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 격차는 점점 커졌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요.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는 노인 빈곤이나 소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 있는데요. 안정성은 투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있는가? 수익성은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의 정도는 얼마가 되는가? 유동성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이익이 있죠. 그렇죠. 수익성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자산관리,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쉽게 현금화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는 유동성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이제 경제 개념인데요. 경제 개념에는 이제 저희가 신용이란 단어와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많아서 저희가 이거는 문제를 읽고 줄을 끊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상품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신용이고요. 장래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돈을 빌려가는 것도 그렇죠. 당연히 신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지 않고 과소비나 연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 이게 바로 신용카드예요. 근데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신용카드 발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직접 돈을 가질 필요가 없고 결제할 때 자신의 통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바로 출금되는 체크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양한 금융자산이에요. 여기 이제 예금, 주식, 채권, 펀드. 예금은 저희가 이제 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통장을 말하는 거고요. 주식은 주식회사가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때 쓰는 증표와 증서입니다. 그리고 펀드는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은 사실 이제 거의 개인 느낌이라면 이제 펀드는 이제 어떤 투자자를 유치를 한 어떤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볼게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 이거는 주식이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예금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예금이고요. 정부 공공기관 회사 등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는 채권입니다. 그 다음 생애 주기요. 생애 주기는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나눠서 적어놨습니다. 되겠죠? 아동기는 교육과 성장의 시기 그리고 부모님께 받는 용돈 관리가 필요하고요. 청년기는 이제 드디어 소득이 생겼어요. 취업을 통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가장 많지만 지출규모도 큰 시기라서 여기서부터는 경제 개념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노년기는 경제적 은퇴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을 가는 시기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생애 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요. 정보화 사회는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후딱 풀어볼게요. 전자상거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이버 공간처럼 의사소통의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공간의 제약은 당연히 약화되었죠. 그 다음에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이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중도. 됐죠? 그 다음에 검찰은 범인이 4개월 동안 통신사회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기종, 기기 변경 일수 등 고객 정보를 약 8명을 지금 이거는 저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에 두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제, 공정거래.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또 2탄에서 봅시다. 2탄에서 봅시다.